아이고 어서오십시오 대만 일주일 갔다가 홍콩 3주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홍콩 들어갔을 때 제가 만약에 방송을 안킨다거나 실종이 되잖아요 신고해주세요 나를 찾아주세요 홍콩 지금 문제 있나요? 홍콩은 이제 완전 이제 중국 공산당들한테 완전 이제 그냥 장악됐죠 옛날에 영국 쪽 라인들 다 잘라버리고 공산당 라인들로만 간부들 쫙 다 교체하고 작업이 끝난 상태입니다 공권력도 다 이제 공산당 라인으로 다 바꿨어요 홍콩 너무 기대된다고요? 저도 기대됩니다 홍콩 방 비싸잖아요 아 일단 홍콩 숙소 또 한 개 예약했습니다 홍콩 일단 첫 입주일 예약한 거는요 그냥 홍콩도 이게 딱 보니까 평균 1박에 10 평균 1박에 한 14 정도는 잡아야 13, 14 그 정도는 잡아야 좀 이제 있을만한 숙소가 나와 아 일단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일단 숙소를 예약해놨고 14일부터 또 예약을 해야 되는데 아 그냥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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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숙소 4개 옮기려고요 그냥 그리고 에어비앤비 아 저는 원래 그 호텔이 비쌀까봐 에어비앤비로 하려 그랬다 여러분들 웬걸 에어비앤비가 더 비싸 지금 홍콩은요 호텔이 싸요 야 에어비앤비가 말도 안 되게 비싸고 호텔이 에어비앤비보다 싸요 그래가지고 호텔로 예약했어 그럼 비싸지 않을까요? 아 어차피 한 달 풀로 해도 월세 400 이하로는 제대로 된 집이 없어 완전 그냥 골방 그 새 둥지 있잖아요 새집처럼 그런 집이야 한 400 이하는 그런데 있을 바에 형 대만에서 한국 안오고 바로 홍콩 가요 티켓을 그렇게 끊었어 지금 대만 홍콩 졸라 덥겠다 그러는데 장난 아니래 대만에 있는 친구들도 덥다고 하고 홍콩에 있는 지인도 덥다고 하고 홍콩 정말 기대됩니다 제가 더 설레네요 저도 진짜 설레요 홍콩 오랜만이고 그리고 홍콩 아 홍콩의 야경은 진짜 감동이거든요 홍콩 야경 보잖아요 눈물 나요 홍콩 야경은 아 끝장납니다 랑파이펑 이태원 10배 업그레이드 돼 있다고? 랑파이펑 요즘 살아났나? 가봐야 알지 뭐 형도 홍콩 안 간지 5년 넘은 것 같은데 한 4년? 아니다 5년 됐다 어우 5년 딱 5년 됐네 이야 세월 빠르다 아 농누나 볼 거예요 농누나 만날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농누나 잘 지내는 것 같아요 홍콩에서 농누나 만나가지고 또 하루 같이 놀아야지 대만 VS 홍콩 아 한국 사람들이 제일 고민한다는 여행지라고요? 대만 갔다가 홍콩 가 나처럼 근데 돈 절약하려면 그냥 대만 가요 돈 많으면 홍콩 가 근데 돈 좀 절약하고 싶다 그럼 대만 가 오늘 홍콩 달러 만 달러 환전했다 170만원 지금 홍콩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떠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거의 한 500만원 썼어 야 이미 500만원 썼어 야 요것들로 잘 버텨야지 아 그리고 좀 진짜 약간 좀 걱정되는 게 홍콩 데이터 비용 있잖아 홍콩 데이터 값이 아 졸라 걱정돼 고화질로 방송하면 평균 데이터 하루에 한 15기가 정도 쓰거든요 유심으로 써도 비싼가요? 아니 유심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계속 충전해서 쓰는 시스템이에요 다 쓰면 충전 다 쓰면 충전 6월 말까지 대만 자유여행 3일 이상 하는 사람 대만 지원금 신청하고 신청하고 대만 입국해서 QR코드로 당첨되면 5천? 상당 전자바우처 준대서 넘 가고 싶은데 어? 그게 뭐야? 그거 어떻게 신청하는 건데? 나 신청할래? 어디서 하는 건데? 아 그리고 그거 홍콩도 뭐 신청하는 거 있다며 그것도 알려줘 대만 관광청? 어이 대만 관광청 사이트 어이 잘 만들어 놨네 진행 중인 이벤트가 없는데요? 진행 중인 이벤트가 없는데? 왜 이벤트를 안 하지? 지금 한창이어야 되는데? 와 나 이런 거 보면 진짜 와 이거 뭔데 이거? 이거 무슨 집인데? 류산동 우육면집? 이런 집이 있었어? 류산동 이거 야 이거 가자 와 이거 야 미슐랭 받은 우육면집이래 류산동이래 이름이 가자 이거는 가야지 내일 바로 가야지 내일 콩나물이 어차피 저녁에 퇴근할 거니까 걔 퇴근하기 전에 이거 한 그릇 때려야지 야 난 이런 게 너무 좋다 여러분들 그냥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이야 유명한데네 여기 아우 야 겁나 유명한데네 야 이걸 내가 왜 몰랐지? 이건 가야지 여러분들 와 바이브 봐라 와 이 바이브 보소 최신 리뷰 노포의 진술을 보여주는 집 좁은 골목에 위치해서 찾기가 어렵고 줄을 서야 하지만 대만에서 먹은 음식 중 가장 맛있었습니다 와 미쳤네 이건 가야지 어 그거 뭐 어 이거 이거 링크인가 아 나 이거 불편하구만 바로 등록할게요 아 이게 입국할 때 이거 QR코드 딱 보여주면 내가 이제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뜨는 거구나 그죠 됐어 됐어 야 근데 이거 짭짤한데 그니까 이건 20만원어치야 당첨되면 20만원이야 아니 대중교통에다 대중교통카드에다가 20만원 넣어준다 생각해봐 야 개꿀이지 홍콩은 홍콩달러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어 그 뭐냐 그 환율이 위안이랑 거의 똑같을걸? 아 아니구나 비스무리하구나 똑같진 않네 비스무리하다 어 인민패랑 홍콩돈이랑 1.1대1이야 아 1대1.1 어 1대1.1 이번 여행에 새로운 아이템은 없냐고요 무슨 아이템이요 여행 아이템이요 에 뭐 딱히 뭐 에 딱히 뭐 어마어마한 건 없습니다 가서 우리 새로운 아이템을 사자 여러분들 홍콩 하면 쇼핑 아닙니까 거기 가서 새로운 아이템 좀 사자 뭐 살까 그게 나지 않겠어 대만 친구들 약속되었냐고요 어 일단 콩나물이 약속되어 있고요 이팅이 약속되어 있고요 리사 약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분 한 명 약속되어 있습니다 한국 여성분인데 제 팬이래요 그런데 대만에서 또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어떤 한국 여성인데 아 저번에 내가 대만에서 돌아올 때쯤 연락이 왔어 대륙남님 너무 팬이다 만나고 싶다 근데 난 이미 막 돌아왔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에 대만 갈 때 꼭 만나자 그래가지고 내가 요번에 딱 연락을 해봤는데 아니다 다를까 너무 반갑게 반겨주더라고요 어 일단 약속 네 개 잡혀 있습니다 7일이 있는데 약속 이미 네 개 잡혀 있어 또 누구 보고 싶니? 양지 따 훈둔 가냐고요? 아 씨 시간되면 시간되면 양지 따 훈둔는 무조건 가야 돼 아 나 거기 사랑해 양지 따 훈둔 무조건 가야 되고 족발밤 무조건 가야 되고 띵타이 펑 무조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야시장은 당연히 들려야 되지 아 이거 먹고 싶은 거 너무 많잖아 이거 아유